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이 오는 25일부터 국내 고객 인도가 이뤄집니다. 지난달 14일 오전 중에 계약한 고객들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으로 현재 평택항에는 초기 물량 1500대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수는 보조금입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모델 Y에 대한 보조금 책정이 되지 않아 계획보다 인도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 Y는 5,699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100% 전기차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4천만원 후반대의 구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델 Y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산 모델 3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다음달부터 중국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돼 10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00만원입니다. 중국산 모델 Y로 큰 흥행을 거둔 만큼 모델 3도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